바이크 패킹 방법으로 짐을 꾸려보신 분은 이 방법이 얼마나 편한건지 아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여행TV 프렌딩스입니다. 여러분은 자전거 타실 때 짐을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마음먹고 당일치기 라이딩이라도 하려면 이것저것 가져가야 할 물건들이 많습니다. 저같은 자전거여행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한번 여행을 출발하려면 패니어에 캠핑도구까지 잔뜩 넣어서 한살림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영상은 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패니어와 트레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전거여행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간 여행을 할 때 자전거여행자들이 짐을 수납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패니어입니다. 미국의 자전거여행자협회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패니어를 사용하는 여행자가 95%이고 트레일러를 사용하는 여행자가 5%라고 합니다. 패니어를 사용하는 여행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이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패니어와 트레일러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레일러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로 투어링 바이크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전거든지 뒤에다 트레일러를 간단히 연결만 하면 자전거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트레일러 사용자가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트루드월드 회원입니다. 제께라는 아이디를 가진 우리 회원님은 로드사이클에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이런 채비로 일주일간 독일을 여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제껴님의 경험담도 참고했습니다. 장점 두 번째는 수납공간이 넓어서 짐을 넣을 때 아주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트레일러에 장착된 큰 가방 하나에 짐을 던져넣듯이 넣으면 패킹이 되는 겁니다. 바이크 패킹 방법으로 짐을 꾸려보신 분은 이 방법이 얼마나 편한 건지 아실 겁니다. 가방이 작으면 짐을 잘 접어서 다지듯이 쌓아서 넣어야 하는데 트레일러에는 그냥 집어 넣으면 끝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로 오프로드나 좁은 산길을 지날 때 폭이 좁아서 유리합니다. 패니어가 달린 자전거로 덜덜거리는 구간을 장시간 운행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폭이 좁은 곳을 지나갈 때는 긁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그에 비해 트레일러는 다소 안정적이며 유리합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바퀴가 한두 개 더 있다는 것은 지면과 마찰 면적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필할 때는 같은 무게를 패녀에 넣고 달리는 것보다 어필할 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트레일러도 바퀴가 있기 때문에 펑크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덤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도심에 혼잡한 길을 저어석 주행할 때 의외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도심의 좁은 길을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선회하고 정지하고 할 때 의외로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특히 앞에서 끄는 자전거가 가벼울 경우에 이런 현상이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이나 전철을 이용할 때 매우 번잡스러워서 이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길어서 지하철 속으로 트레일러를 달고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하철을 타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트레일러를 자전거와 별도로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제한사항이 따릅니다. 이상 앞에서 열고한 트레일러의 장단점을 다 이해한다면 페니어의 장단점 또한 뚜렷합니다. 트레일러의 장점이 페니어의 단점이 될 수 있고 트레일러의 단점이 페니어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페니어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전문 투어링 바이크가 필요합니다. 여러 개의 가방에 짐을 분산해 넣으려면 잘 정돈해서 담아야 합니다. 요철이 많은 길을 장시간 가거나 좁은 산길을 지나가는 것은 다소 불편합니다. 하지만 트레일러의 단점 세 가지를 가볍게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국내에서도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자전거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은 아주 적습니다. 최근에 자전거에 트레일러를 달아서 끌고 다니는 것을 본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를 태우고 다니거나 애완견을 태우고 다니는 경우를 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트레일러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계획하는 자전거 여행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자기에 맞는 방법으로 여행을 즐기면 그만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여행할 때 짐을 싣는 방법으로 트레일러와 페니어의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상 자전거 여행 TV 플래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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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